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이게 야바네. 왔다, 왔다. 우리 뭐 먹지 그러면? 해볼까! 구독자 50만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호캉스를 왔습니다. 여자들의 호캉스는 찍어바르고, 여자들의 호캉스는 찍고. 이거 그냥 신난 같은데요? 무섭다. 여자들의 호캉스는 먹고 컴바! 모델들 정이치 해주실게요. 솔직히 사진 찍고 왔지. 사진은 다 잘나오고 있어요. 거품이 올라와요. 아니, 아니, 아니. 거품 올라왔어요. 아니라고. 나 콜라, 나를 부르는구나. 여기가 바다다는데. 제대로 쉬고 하네, 진짜. Mr. 방성훈. 다들 힘들게 쉬시면 돼. 뭐, 뭐, 뭐? 나 그냥 네가 지금 논도를 해주겠다는 거 아냐. 설레요? 약간? 제가 이기면 하라는 걸 다 해야 되고. Thank you very much. 뭐야. 헨리의 집 바캉스. 형, 수영장에서 방귀 낀 적 있어요? 그럼.. 아, 야. 형님 오늘 즐거웠어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